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홍술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정규반을 맡아가지고 강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120회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문제풀이 1,2교실 담당했습니다 어떻게 시험은 잘들 보셨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합격하실 수 있으면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안에는 좀 끝내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출문제에 대한 총평은 양교수님께서 4교시 끝나고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바로 기출문제 해설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교시입니다 1교시에 문제가 상당히 좀 평범하게 나왔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피레기의 전격선정시 고려사항과 써지 흡수기의 전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했어요 지금 이제 피레기의 전격해면은 전격전압과 공칭방전 전류인데 지금 해설에는 전격선정시보다는 일반적인 선정까지 들어가서 실은 제한전압이랄지 피레기 접지저항 다음에 절연협조까지 지금 들어간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다반지에 기술을 한다면 전격전압과 공칭방전 전류까지만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피레기하고 써지없서버하고 차이는요 피레기는 주 담당이 넷서지 즉 외부 이상전압을 보호하는 겁니다 외부 이상전압을 했을 때 그걸 방전시켜가지고 전로나 기기를 보호하는 애고 다음에 써지없서버 같은 경우에는 내부 이상전압이요 즉 개폐서지의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피레기가 외부 뇌서지만 담당했냐 그건 아니죠 내부 써지도 그러니까 내부 이상전압인 개폐서지도 피레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피레기를 안 써요 피레기가 더 비싸기 때문에 안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해보면 뇌서지 및 개폐서지까지 피레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 써지없서버에는 개폐서지 뿐만이 아니고 일선질학이 났을 때 순간적인 가도전압까지도 써지없서버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내용이 지금 들어간 겁니다 일단은 항상 1교시 문제는 정의를 먼저 써주는 걸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낫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정격선정식 고려사항에 한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정격전압입니다 정격전압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크게 4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크게 4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4가지 공식을 다 외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에 있는 게 유효접지 개통과 비유효접지 개통에 있는 공식인 VN은 알파메타 VM은 반드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성규정에 나와 있는 이 표는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두 개는 꼭 써주셔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유효하고 비유효접지 개통일 때 VN은 알파메타 VM 했어요 자 그러면 유효접지가 뭐예요 유효접지 유효접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선질학이 나면 일선질학이 났을 때 A상이 일선질학이 나면 B상과 C상인 건전상은 자연스럽게 대지전이가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그 상승된 대지전이가 원래 있던 대지전앱의 1.3배 이하로 되는 게 유효접지예요 즉 유효접지라고 하는 거는 상승한 대지전앱 분의 일선질학시 건전상 대지전이가 1.3배 이하냐가 유효접지예요 만약 1.3배를 넘어서면 이건 비유효접지가 됩니다 즉 이게 요거를 지금 요쪽에서는 접지개수로 따졌어요 접지개수 접지개수 봤더니 지락전 최대 선간전압이에요 위에는 분자는 일선질학시 권정상 대지전이 상승해요 똑같았거든요 근데 밑에만 상규대지전압이고 얘는 지락전 최대 선간전압이에요 대지전압과 선간전압을 비교했을 때 선간전압은 어떻게 돼요 대지전압에 y가 됐던 델타가 됐던 루트 3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쓰면 선간전압이기 때문에요 대지전압 곱하기 루트 3배가 되고요 우에는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1.3을 루트 3으로 나눈 꼴이 돼요 즉 얘가 뭐냐면은 0.75가 됩니다 0.75 요렇게 계산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접지개수에 있는 알파가 즉 이 1.3을 0.75로 변화낸 거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알파 같은 경우에 요렇게 지금 유효접지일 때는 75% 이하 즉 만약 대지전압이면 1.3배 이하죠 그 다음에 베타 같은 경우는 여유계수로 해가지고 유효접지일 때는 1.1배 비유효접지일 때는 1.15배를 곱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VM은 여러분들이 통상 아는 대통의 최고 허용전압이에요 그래서 공칭전압의 1.1분의 1.2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3.3이면 3.6kV가 되고요 다음에 6.6이면 몇이에요 7.2인가요 그 다음에 22면요 24가 되고 25.8 투투나임은 25.8이 되고요 6.6이면 72.5죠 1.5사면 1.70이고 그 다음에 3.4호 3.4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3.4호 3.4호 같은 경우는 3.6kV가 되죠 이런 애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대통의 최고 허용전압이요 그래서 요 공식으로 만약에 빼면요 만약에 154를 한번 빼볼게요 154를 빼면 154 같은 경우는 유효접지이기 때문에 0.75를 곱하고요 0.75에 다음에 지금 베타 같은 경우에 유효접지가 1.1 정도 되잖아요 1.1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54VM 같은 경우는 154 곱하기 1.1분의 1.2 이게 1.70이죠 요거 계산하면 몇 나와요 요거 하면 144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144kV가 나오기 때문에 요정도는 하나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유효접지 우리가 유효접지 있고 비유효접지 있고 그런데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효나 비유효나 전부 다 공통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저 공식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유효접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어요 고장접지를 할지 비접지를 할지 소 리액터 접지 이런 애들이 비유효접지의 계통에 속하는데 이런 애들은 V 곱하기 1.1분의 1.4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비유효접지 한번 제가 해봤는데요 22kV요 22kV 같은 경우에는 1.1분의 1.4를 하면 요게 아마 28이 나올 겁니다 이게 이게 28인데요 28에 전격전압을 선정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피레기가 28kV를 넘어섰을 때 이상전압이라고 생각하고 방전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좀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 단계를 내렸어요 그래서 24kV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접지 방식에 따른 구분을 보니까 직접 접지에 VN 곱하기 VN은 V 곱하기 0.8에서 1.2 다음에 저항이나 소고레일터는 V 곱하기 1.4에서 1.6 이런 거 다 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알파베타 VM만 꼭 쓰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K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알파하고 베타하고 곱한 값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VM의 80%다 그러면 0.8 VM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80% 피레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 보니까 뭐예요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상용주파 최고 교류전압이에요 시력값으로 통상 표현을 합니다 이 속류라는 건 팔로우 커렌트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피레기가 봤을 때 아 이거 이상전압이네 해면은 땅으로 방전을 시켜요 그 다음에 이게 방전되면 절연을 회복해가지고 바로 닫아줘야 되는데 이게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라서 땅으로 빠지는 전류예요 이런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상용주파 최고 교류전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내성 규정에 나와있는 방법이에요 이 표요 그러니까 이 표는 반드시 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투투9 같은 경우에는 21kV가 있고 18kV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거에 21 쓰고 어떤 건 18이냐 그랬을 때 변전소에는 21을 쓰고 배전소에는 18을 씁니다 그러면 변전소가 뭐냐 하면 구애해서 전력을 받아서 변성해서 다시 구애로 보내주는 애가 변전소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정의가 있는데 변전소라고 하면 5만 볼트 이상 5만 볼트 이상을 변성하는 곳이 변전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 5만 볼트는요 1차측 전압기준입니다 1차측 전압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TR이 있어요 TR에 154를 투투9으로 변경시켜주는 이런 TR이 있었을 때 자 이 변전소 이 변압기 1차측에도 피레기가 붙고 자 2차측에도 피레기가 붙어요 이랬을 때 자 일단 1차측에 이 선로가 154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144kV를 붙입니다 전격전압을요 자 그러면 투투9인 여기에는 과연 여러분들이 21kV를 선정할 건지 18kV를 선정할 건지 의문일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보는 거예요 이 변압기가 1차측 기준에서 5만 볼트가 넘어요 154,000V이기 때문에 이때는 18kV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21kV를 선정합니다 약간 차이가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다음이에요 공칭방전전류입니다 제가 공칭방전전류 보니까 방전 내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즉 피레기가 방전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되겠죠 그걸 넘어선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레기의 보호성능 및 회복성능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방전전류 규정치로서 총 몇 가지가 있어요 12.5카 이렇게 크게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가 있고 이 표는요 내성 규정에 그대로 있는 표입니다 내성 규정에 몇이요? 3250-1표에 보면 3250-1표에 보면 아까에 있던 첫 번째 표가 있는 거고요 여기 다음에 3250-2번 표를 보면 이 밑에 있는 표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한번 봐주시고요 다음에 여기 지금 배던솔 외에 2.5카를 쓴다고 했었는데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폴리머형으로 쓴다 그러니까 제데노 제데노 계열로 만약 쓴다 했을 때는 이때는 2.5가 아니고 5카 씁니다 5카 나와있는 게 5카니까요 실무적으로 좀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한전압 제한전압 이거는 제한전압이나 필의기 접지조항이랄지 저른노조 겉도 이런 애들은 실질적으로 정격 선정할 때는 이 문구는 사족이에요 이거는요 정격할 때는 이 문제는 사족이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필의기 선정할 때 쓰는 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볼게요 공부 차원에서 넣었는데 제한전압이요 이상전압이 침투를 합니다 이상전압이 지금 이 아이라는 입사파 전압이 침투를 해요 이렇게 침투했을 때 필의기가 방전 중에 과전압이 제한되는 필의기 단자전압이라고 했는데 얘가 침투하면 이 선로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Z1이라는 임피던스를 가진 선로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Z2 라는 임피던스를 가진 선로예요 이렇게 임피던스 변이점이 생기면 항상 반사와 투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위에서 빛이 내려와가지고 해수면이랄지 유리면을 넣었을 때 매질이 틀리잖아요 공기하고 유리랄지 공기하고 물이랄지 이런 매질이 틀렸을 때는 항상 거기에서는 반사와 투과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R라는 입사파 전압과 IR에는 입사파 전류가 IR이라는 ER이라는 입사파 전압 아니 반사파 전압 전류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TR측으로는 이렇게요 ET와 IT라는 투과파 전압과 투과파 전류가 들어갑니다 이런 임피던스 변이점에다가 피레기를 설치해면요 이 피레기는 얼마만큼 이 전압을 제한하냐면 TR을 일단은 제 1목적은 TR 보호입니다 TR의 절연을 보호하는 목적인데 이 TR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빌이 있어요 절연 기준 충격 그러니까 베이직 임펄스 레벨이라고 하는 기준 충격 절연 강도가 있어요 이 ER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그 밑으로 내리는데 얼마만큼 내리냐 이 투과파 전압에 투과파 전압에 요거 보면요 요게 투과 대수거든요 요게 투과 대수에 입사파 전압이 입사파 전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체가 투과 전압이에요 투과 전압 이 투과 전압 중에 얼마를 요쪽 이만큼의 임피던스와 전류로 구성된 방전 전압을 빼주면은 나머지가 TR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제한전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넘어가고 있는 애 중에 어느 일정 부분을 밑으로 내려주는 거예요